깨끗한 비데를 사용하는 팁! 알고 계신가요? 노즐 청소 직접 하거나 렌탈하여 두 달에 한 번 관리 받거나 그렇게 한다고 세균이 정말 없어질까요? 깨끗한 비데를 위한 청소 방법! 지금 소개합니다! 위생적인 청소를 위한 이누스 스팀 비데! 강력 수칭으로 99% 세균 제거! 100도 이상 세균이 분사되어 세균 제거와 인체의 안정성까지 완벽하게! 365일 매일매일 관리 받으세요!